제 시력이 마이너스 6.0이에요. 아까 안경을 안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작년에 라셋했다고 하지 않았냐? 아니, 그러게 왜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, 집을.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구나. 내가 내 집을 너무 조용히 들어와서, 그치? 아니, 그 말이 아니고. 그러니까 샤워하고 옷 좀 입고 나오지. 그러니까 그것도 내 잘못이구나. 내 집에서 너무 홀딱 벗고 있어서, 그치? 아니. 제 잘못이에요? 내 잘못, 내가 잘못한 거지. 내가 좀 더 인기척을 냈어야 하는데, 제가 죄송해요. 아닙니다, 형수님. 내 집에서 조심하지 못한 제 불찰이죠. 화가 났으면 그냥 화를 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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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